자 재료부터 바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재료가 있는지 체크를 해보면요.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게 후쿠시마 바로 오염수 방류죠. 두 번째가 뭐냐면 이와 관련된 기폭제로 나온 게 천일염의 가격이 폭등하고 있다. 그와 관련 샘표식품에서 국내산뿐만 아니라 호주산 공구만까지 갖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현재 샘표식품에 대한 추가적인 모멘텀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천일염 시장 어때요? 맞습니다. 지금 후쿠시마 관련 오염수 방류가 가시권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일단 사보고 보자. 이런 분위기가 지금 형성되고 공포감이 나오고 있죠. 일단은요. 이 샘표식품 전체적으로 국내에 바로 신한 천일염 다음에 호주산 천일염 이 두 가지 유통망과 판매를 받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한 모멘텀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지금 네이버 쇼핑만 본다 하더라도 이 샘표 보이세요? 샘표식품의 지금 천일염이 거의 메인 상단을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국내산만 취급하던 업체들 같은 경우는요. 거의 재고가 동이 나버렸어요. 하지만 지금 호주산 플러스 국내산까지 갖고 있기 때문에 샘표식품 같은 경우는 일단은 재고에 여유가 있다. 그와 관련해서 현재 시장 전체적으로 샘표식품 소금 아니면 구하기 힘들다라고 강조드립니다. 일단 김장철까지 천일염 안 팔아 이런 사태 때문에 지금 마트와 시장에서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어때요? 소금 가격이 폭등하면서 재고가 없다. 그리고 샘표 같은 경우는 기존의 미중 무역 분쟁 관련주로도 엮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사고 팔고 하는 식품들 같은 경우에 대두도 있고요. 소금도 있고 이런 식품 관련 유들이 미중 분쟁 관련주로 강하게 엮여 있죠. 왜냐하면 그 원료 때문에 그렇습니다. 추가적으로요. 지금 보시면 일본 원전수 오염을 대응 관련해서 계속적인 이슈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정부에서는 수산물 안전 TF 신설했고 1일 보고 체계를 갖췄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루하루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두 번째가 뭐냐면 이 방사능 검출 장비 관련해가지고 계속적인 정밀검사 기준을 엄격하게 국제 기준 10배까지 올리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아무튼 당장 이 오염수 나오는 부분 어때요? 당연히 물음표죠. 안전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로서는 불안감이 나오는 게 당연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후쿠시마 오염수에서 이 발암물질이 검출이 됐어요. 한국 기준에서 이게 뭐예요? 2만 배가 넘는다는 사실이 일단은 사실로 인정했고 감출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정책적으로 검사를 한다 또는 기준이 높인다. 확인하겠다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원전 바로 방사능에 오염되는 오염수를 과연 깨끗하겠느냐. 이게 물음인가? 어쩔 수 없이 나오는 불안감입니다. 결국은요. 계속적으로 이 소금 관련 이슈. 후쿠시마 이슈는 단기로 끝날 이슈가 아니에요. 왜냐? 방류를 하게 되면 그 영향이 계속적으로 나오게 되고 차차 나중에 수산물 소비가 회복된다 하더라도 중기적으로는 최소 3개월에서 6개월간은 사람들의 심리가 안 먹는 게 보통입니다. 안 먹어버리죠. 해산물을. 그래서 노량진 수산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사람이 텅텅 비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원전 사고에 대한 영향성 평가가 제대로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뭐 국제적으로 IAEA다 또는 일본 내에서 검사를 강화한다. 국내 검사를 강화한다. 다 필요 없죠. 이런 불안감이 증폭되는 건 인간의 본성이자 소비자의 권리입니다. 결국 단기간으로 끝날 문제가 아닌 이 소금 관련 문제에서 재고 확보에서 가장 유력한 게 현재 샘표식품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차트도 정말 이쁩니다. 이어서 제가 차트 체크하면서 매수와 매도 대응 전략과 기본 타점 이야기 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샘표식품의 차트 한번 체크해 볼게요. 샘표식품 차트 한번 보면요. 딱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아름답다라고 표현하는 딱 타점이 나왔어요. 아름답다. 이렇게까지 제가 이야기 드린 이유는 이겁니다. 지금까지 재료민 뉴스 체크 해드렸고요. 핵심 모멘텀 이야기 드렸습니다. 현 추세를 파악하고 지지 저항공간을 찾은 다음에 이제 대응 전략까지 공개하도록 할 테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차트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지금 저점, 고점이 점점 내려가는 하락 추세 보이시나요? 이 이후에 뭐예요? 세력들이 추세를 돌리는 이 밥그릇 패턴이 나왔습니다. 밥그릇 패턴이 뭐냐? 하락 추세에 있던 것을 상승 추세로 돌리는 패턴이고요. 보통 이렇게 저점이 갱신된 이후에 다시 한번 저점이 갱신되지 않고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매물대를 오랜 기간 횡보했죠. 이런 걸 제가 공구리 쳤다고 표현하는데 밥그릇 패턴 이후에 공구리 치고 나서 이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면서 거래량이 터졌다? 뭐예요? 결국은 이제 대상승 파동의 시작이다. 파동의 값으로 보여드리면 지금 엘리어트 파동 이론에 대입하자면 어떤 구간이냐? 지금 1파와 2파는 나왔어요. 이제 3파로 올라가는 첫 스타트가 나온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는 파동에서 지금 이 구간이라니까요. 이 구간. 그래서 제가 차트가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내릴 때는 조정 파동이었죠. 하지만 저점을 올리면서 고점을 올리는. 그러면서 이런 구간의 추세에 명확성이 보이는 거래량이 터진다? 결국 밥그릇 패턴 나오면서 공구리 치고 거래량이 터진다? 결국 올라간다는 패턴이에요. 이거랑 가장 비슷했던 제가 예전에 예언했던 종목이 카나리아 바이오입니다. 카나리아 바이오. 어느 구간이었냐면 어느 구간이었냐면 이 구간이었습니다. 이 구간. 자 하락으로 그렇게 꽂다가 어때요? 이것도 밥그릇 패턴 나왔죠? 밥그릇 패턴 나오고 이때 당시에 제가 여러 영상 찍어드렸었는데 이때 밥그릇 패턴이 나오고 제가 여기도 공구리 쳤다고 이야기 드렸어요. 그러면서 거래량이 터졌던 이 시점. 바로 이 시점하고 샘표식품의 지금 차트하고 똑같은 구간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15,000원 하던 게 고점 45,000원까지 올랐어요. 추세는 이렇게 돌린다. 상승 이후에 하락 조정. 남의 밥그릇 패턴으로 추세 돌리면서 매울 때 공구리 치고 거래량이 터졌던 이 시점에 제가 예전에 카나리아 바이오 차트 아름답다고 표현한 적이 있는데 그 이후에 얼마나 올랐습니까? 15,000원 하던 게 45,000원 찍고 지금 조정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폭등할 수 있는 지금이 이 시점이다. 샘표식품의 샘표식품 차트 한번 다시 봐보겠습니다. 지금 카나리아 바이오 차트랑 똑같이 비교하시기 바랍니다. 상승 이후에 어떻다? 이제 밥그릇 패턴 만들었죠. 매물 때 만들고 거래량 터졌다. 나중에 차트 이런 식으로 갑니다. 이 첫 스타트가 여기고요. 핵심적인 눌림목 타점은 35,000구간 분할 매수 때리면 되고요. 그 이후에 어떻다? 1차, 그 다음에 2차 핵심적인 구간 결국 흔들면서 갈 건데 흔들면서 가더라도 결국 목표가는 정해져 있고 추세는 이미 확정됐다. 이런 핵심적인 거래량 거래량이 줄어든 이후에 폭등했던 거래량 세력들의 선행지표라고 불리는 OBV 지표에서의 이 시그널 다음에 상대강도지수라고 불리는 이 상대강도지수의 매수 우위 세 가지 시그널이 이미 나왔고요. 카나리아 차트랑 비교하시면 됩니다. 이 글은 이 형상은 성지가 됩니다. 못 믿으시겠다면 차트 패턴에서 카나리아 바이오의 첫 15,000원 구간에서 거래량 터였던 구간 보시면 됩니다. 이제 샘표 10품 핵심적으로 이제 상승 추세로 돌렸고요. 지지 저항 구간 이야기 드렸습니다. 못 믿으셨다면 카나리아 바이오 차트 사례를 대입하시면 끝납니다. 지금 파동상 어때요? 파동상 파동상 추세를 돌렸고 이후에 이제 3파가 나오잖아요. 아시겠죠? 지금까지 현 추세와 지지 저항 구간 이야기 드렸고요. 매수 및 매도 대응 전략 이야기 드릴 텐데요. 세력들의 평당가와 매집량을 기반으로 각각 어떻게 흔드는지 시나리오를 제가 다 작성을 해놨고 그 다음에 그 시나리오 대응별 신규 매수과와 추매가 그리고 1,2,3차 목표가까지 대응 전략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팔지에 대한 핵심적인 대응 전략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 하시는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팔아야 되는지에 대한 매수 및 매도 대응 전략에 대해서 자료집 만들어 놨고요. 대략적으로 20페이지가 좀 넘는 분량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좀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핵심적인 타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적어놨습니다. 매수가와 그 다음에 매도가 그 다음에 비중과 손절가까지 매매에 필요한 부분을 한마디로 정리해 놨기 때문에 남녀노소 누구나 그냥 그대로 보고 따라 하셔도 무방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대입이기 때문에 외부 유출이나 공인은 절대 금지고요. 어떤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응 전략 제로집에서 일부 발췌한 사항이고요. 지금 해당 종목명과 함께 추천 매수가 그 다음에 목표가 손절가 이렇게 깔끔하게 정말 대놓고 핵심 타점에 대해서 적어놨죠. 그러면서 핵심 투자 포인트까지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첫 번째 공시사항들 그 다음에 뉴스의 재료 세 번째 그 다음에 엠바고인 이 미공개 정보까지 핵심적인 투자 포인트에 대해서 정리함으로써 차트 분석까지 이렇게 첨부를 좀 해놨습니다. 매수 포인트와 그 다음에 목표가 1차 2차 3차 목표가와 매수 타점까지 그냥 이것만 보시고 그냥 그대로 따라 하셔도 수익 내는데 문제없게 정리되어 있죠. 다음 화면 봐보시면요. 지금 이렇게 23개 사의 국내 증권사의 주요 애널리스트 분석 자료를 종합해서 매수 의견과 매도 의견 그리고 추천가를 정밀 분석해서 개량화 시켰습니다. 그래서 엠바고 정보와 함께 그동안 정보에 대해서 취득하기 어려워서 매매하기 힘드셨던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깔끔하게 관련 근거까지 정리해놨습니다. 분할 매수과부터 그 다음에 세력들의 평당가와 비중 그리고 1차 2차 목표가까지 매매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주요 필요한 타점과 정보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지금 보시면요. 신청 방법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010-7623-3169번 이 번호로요. 종목명을 정확하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신청하시는 분 중에서 딱 선착순 100명까지만 이 대응 전략 자료집 발송을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해당 이 번호로 망설이지 마시고 시간에 관계없이 문자 발송해 주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이 대응 전략 자료집 발송을 해드리면서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대응 전략 자료집 받아보시고요. 내가 수익이 낫다 또는 큰 도움이 됐다라고 하신 분들은요. 꼭 다시 한 번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원하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저는 채널 성장을 하고요. 여러분들은 수익을 가져가고 서로 윈윈하는 구조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도움이 되신 분들은요. 자발적으로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시청자분 중 한 분이 저에게 이런 문의를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대응 전략 자료도 좋지만 실시간으로 타점이나 대응도 요청드린다. 소통을 하면서 매매를 좀 하고 싶다. 이런 글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래서 많은 고민 끝에 대응 전략 자료 발송뿐만 아니라 종목 주주 카톡방을 만들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 방 안에서요. 실시간 재료와 뉴스 그 다음에 공시 대응 타점들을 공유하고 분석을 해드리고 있죠. 또한 추가적으로 종목들에 다 물려서 대응할 추매 자금이 없거나 그 다음에 현금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대응 불타기 자금 확보를 위한 당일 한 종목에서 두 종목 가장 상승 확률이 높은 종목으로 엄선을 해서 장전의 급등주를 발송을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시면요. 주주 실시간 대응 카톡방에서 이렇게 실시간 대응 타점을 공유를 좀 해드리고 있고요. 카톡뿐만 아니라 문자로 이렇게 같이 두 가지 방법으로 병행을 해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매수가와 손절가 목표가 그리고 분할 매도까지 이렇게 체크를 해드리고 있죠. 단순하게 이렇게 종목만 드리고 끝이 아닙니다. 그 이후까지 이런 식으로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큰 금액이 아니어도 좋고요. 100만원에서 200만원 소액만으로도 이렇게 하루하루 빠른 회전율로 시드금과 함께 다른 종목 대응할 수 있는 자금까지 만들어드리고 있는 거죠. 당일 하루 단타를 통해서 장 시작 후에 1시간 이내에 9시에서 10시가 되겠죠. 딱 1시간 이내에 10%에서 20% 꾸준하게 수익을 가져간다면 어떤 현상들이 발생하느냐 바로 주식의 복리효과로 누적 수익률의 마법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실제로 복리효과로 수익이 나섰던 부분들 화면까지 이렇게 촬영을 해주셔서 저한테 보내주셨습니다. 이런 화면 촬영 같은 경우는 절대 조작이 불가능하죠. 혹시나 하는 분들이나 아직까지 신뢰가 없으신 분들은 그냥 한번 참여해보셔서 딱 한 주만 가지고 매수해보셔서 검증의 검증을 통해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신뢰라는 게 쌓이고 그 신뢰를 통해서 조금씩 이제 한 주, 두 주, 열 주 조금씩 자금을 늘려나갈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일주일 이상 길게 끌고 가서 수익 내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이렇게 당일 사서 당일 매도한 당일 거래에 대한 내용을 통해서 하루 단타를 통해서도 충분히 10에서 20% 정도 수익률은 만들어 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미 결과를 통해서 검증이 되었고요. 보시다시피 오래 끌지 않고 빠른 회전률의 특징으로 단타만 대응한다 하더라도 소액 접근으로 누적 수익률을 통해서 조금씩 대응할 수 있는 현금 자금을 마련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큰 욕심 부리기보다는요. 하루하루 누적 수익률을 만들어가는 게 주식시장에서 바로 살아남고 그 다음에 수익 내는 뻔한 진리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당일 장전 급등주와 단타 종목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의 번호 보이시죠. 010-7623-3169 번호로 숫자 1이라고 문자 발송해 주시면 이게 끝입니다. 지금 아래 이미지처럼 이렇게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시고 계시고 일괄적으로 제가 장전에 카톡과 문자로 당일 한 종목에서 두 종목 엄선해서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문자는요. 새벽 시간이든 밤늦은 시간이든 낮 시간이든 관계없이 보내주셔도 됩니다. 어차피 장전에 취합을 해서 일괄적으로 공유하고 발송드리고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빠르게 신청하시는 분들이 하루라도 더 빨리 받아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요. 제가 장전 08시 30분부터 09시 사이에 급등주를 보내드리는 이유는 이겁니다. 지금 보시면 장시작 동시효과 시간이 당일 급등 종목이 확실해지는 시간대죠. 이 시간대에는요. 세력들이 거래량과 물량을 미리 컨트롤하는 시그널을 포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전 종목 추천 이후에 목표 타점까지 체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식 시장에서 1년 이상 검증한 저만의 조건 검색기로 추가 매수 타점과 1차, 2차 분할 매도 타점을 잡아내서 종목을 추천하고 끝이 아니라 정말 실제로 수익이 날 수 있는 목표가까지 흔들리지 않고 매매할 수 있도록 잡아드리고 있죠. 만약이요. 문자를 보내시고 문자가 안 온다 하셨을 때는 통신사 스팸에 걸렸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다른 번호로 구독 또는 제시도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죄송한 마음을 담아서 제가 우선적으로 추천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가지고 계신 종목 중에서 좀 골치 아픈 종목들이 있으실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 종목 분석 신청 받고 있습니다. 차후 콘텐츠를 제작하는 데도 활용될 예정이고요. 이런 종목 분석 신청해 주시면요. 제가 세부적으로 지금 보시는 이미지처럼 주요 1차부터 3차 지지선 그 다음에 1차부터 3차 저항구간 주요 가격대를 제가 체크해서 발송해드리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대행하는 방법까지 세밀하게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이 번호 010-7623-3169번 이 번호로 종목명 추가로 비중 그 다음에 매수 단가 이렇게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해서 콘텐츠 제작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만 영상 마치도록 하겠고요.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혜택을 드리는 만큼 저는 딱 한 가지입니다. 채널 성장을 할 수 있다면 되고요. 채널 성장을 위해서 다시 한 번 도움이 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구독과 좋아요 그 다음에 알람 설정까지 다시 한 번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자, 우리 생각만